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웨딩사진을 찍으러 교도에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삭바삭 어디가? 두꺼우나 처음이신가요? 철킬을 입고 여기가 이제 목가자키라고 제 일하는 에이전식이 있고요 까만남이다 까만남 여기가 다나와 잡히러도 제가 드레스로 한번 날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쫙 한번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 더 이쪽에서 이쪽에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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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말고요 자, 여기. 오케이, 이랬게요. 엄마와? 아니, 엄마 맞춰봐. 펜스가 아주 있는데, 여기 사진인가. 도쿄에 들었어. 이제 와. 네. 조금 달리란 느낌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옆에 지고 올까? 네, 옆에.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엄마는 감정을 한번. 감정을 넣으시길 한번. 좋습니다. 하나를. 펴줬죠?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어요. 10년만에 입어보는 드레스에요. 10년만에 입어보는 드레스에요. 저기 툭하시겠는데요? 사진 찍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귀엽지? 어! 어, 오케! 이렇게 어.. 어.. 콩나물 아, 깨져 하.. 좋아요 호흡 고생 소중 천천히 천천히 입만.. 아.. 입만.. 티붕 잠깐만 잠시 천천히 천천히 나, 빨라요 천천히 촬영을 무사히 마쳤어요 작가분은 먼저 가시고 저희는 이제 옷 갈아입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여기 있다 다음 달에 여기 여기 당근밥 주문하러 가리고 다 엄청 저렴해 다 엄청 저렴해 다 엄청 저렴해 잘 안DO 엄청 저렴해 엄청 저렴해 UCHA 첫이cą 대기 시가 아이스크림은 뭐야? 마카롱 누가 들고 있어 너무 높아 세 개나 먹어? 나 좋아해 안 먹어? 생선 구운 거 두 개 너무 짜고 두 개? 브로콜리 먹을래? 응 두 개 세 개 뭐냐면은 브로콜리는 몸에 좋잖아 응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는 김장국? 어 소바 소바 먹을래? 조심해야 돼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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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콜리 브로콜리 또 먹어? 브로콜리 물을 좋으니까 예쁘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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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예쁘다 후바가 냉면 맛이야 냉면 냉면 고춧가루 음식이 다 깔끔하네 응 샐러드도 맛있어 청계가 끼어들어 응 흐흐흐 저리로 가 저리로 가 이거 와인이라고 생각해 안겠어? 건배 오 이렇게 맛있다 이거 와인 색깔을 다 맞췄나봐 브라운 브라운 흐흐흐흐흐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뻐 아빠가 잘 불렀지 네 아 아 아 아 이 조합 너무 좋다 이 감자 그라탕에 피클 너무 맛있어 그래 아 아 이 피클 진짜 맛있다 네 자꾸 끼어들지마 엄마 줘봐 카메라를 돌려줄게 자 이제 이 자리로 가세요 야 나 안보일거야 됐지? 아닌데? 응 나 움직일 수 있어 나 움직일 수 있어 나 움직일 수 있어 엄마 응? 엄마한테 뭐 말하면 돼 근데 엄마 비디오에 나오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내 컵도 많이 좋아 망쳤어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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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멍하니 있기 너무 좋다. 하늘 봐. 진짜 예뻐. 커피를 어떻게 만들었어? 시럽 나왔어? 어. 상관 잘 안나서 신음 너무 많이 안오는다. 까먹었어. 정면에 보이네. 예쁘다. 오늘 하늘이 파래서. 도쿄 타고 갈까 지금? 아니 별로 올라가고 싶진 않아. 아. 아.